경북 동현지역은 내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 포근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에서됩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에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때이른 겨울 추위는 누그러지고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해가 지면 쌀쌀하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이 맑다 보니 밤사이에는 안개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곳에 따라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포항과 영덕 울진이 20도, 경주 21도까지 오르면서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한 가을 날씨 느끼기 좋겠고요. 별다른 비 소식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